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그린벨트, 이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건데요. 결국에 전면 해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린벨트 관련주, 거기에 확장해서 건설주까지도 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는 넷마블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섯 가지 소식들 뽑아왔고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번 대폭락하게 되면서 B2가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역대적인 하락폭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AI 관련된 메모리를 대거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질병청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물량이 부족하다. 이 소식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부족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만 물량 부족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12년 만에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8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건설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미야자키연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일주일 내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실적 시즌 가운데 넷마블이 2분기에 영업이익 1,1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4개의 신자까지 모멘텀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비투가 줄고 있다는 소식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난달 20조 원 이상을 육박하던 빈내서 투자하는 비투가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5일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들이 일제히 추락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여파였는데요. 지난 7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용자 금액은 17조 원대로 쪼그라들었고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도 200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금 투협에 따르면 7일 기준 신용거래 용자 잔액은 17조 7,19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6일에는 19조 554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1조 3천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신용용자 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매수한 뒤 아직까지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비투 금액이 이렇게 급감하게 된 것은 지난 5일에 국내외 증시가 곤두박질 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쪼그라든 여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폭락 여파로 단기 외상 거래가 청산되는 사례도 급증했고요. 미수 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이 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대 매매가 증시가 급락하기 전만 하더라도 올 들어 줄곧 100억 원 이하 수준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대 매매가 급증하게 될 경우에는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좌우할 만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시죠.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랜드플래시 업계 주요 행사인 플래시 메모리 서밋 FMS 2024에 참가해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를 대거 선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6일부터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개최된 FMS에서 SSD나 3D 랜드플래시 그리고 HBM을 모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FMS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랜드플래시 행사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디램을 포함해서 메모리와 스토리지까지 전 영역으로 확장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최신 SSD인 PM1753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SSD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인 랜드플래시를 여러 개를 탑재한 반도체로 PM1753은 생성형 AI 추론과 학습에 사용되는 서버용 SSD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9세대 V-NAND에 대해서도 실물을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이번 분기에 양산을 시작하게 되는 5세대 HBM3 12단과 내년 상반기 양산 목표인 321단 트리플 레벨셀 및 쿼드 레벨셀 4D 랜드 패키지 샘플과 321단 웨이퍼를 함께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출신 AI 칩인 블랙엘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GB200에 HBM3를 탑재한 실물을 공개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한 차례 강조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FMS 행사에서 선보인 내용들을 체크해보시면서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테마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올여름 코로나19 환자가 다시금 늘면서 먹는 치료제 그리고 자가진단키트까지 관련된 물품들의 수요가 자극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질병관리척이 치료제가 동났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젯장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함께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일각 보도에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동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치료제에 대한 품귀현상 우려감들이 자극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마감 이후에는 질병청 측에서 이렇게 좀 선을 그어주는 소식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질병청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치료제는 사용 사용량은 증가세로 6월 마지막 주가 1,272명분이 사용이 됐었는데 7월 5주 차에는 4만 2천 명분이 쓰였다고 합니다. 33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각에서는 약간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품귀현상은 아니다라면서 현장에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실시간 사용량과 재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약국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실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료제 물량이 부족해지고 있고요. 보건소에 들어오는 물량도 약국 한 곳에서 신청한 양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분후 부족은 가능하겠지만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들 보시면서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에도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국제약품, 심풍제약, 제1약품, 경남제약까지 이렇게 치료제 관련 종목들 함께 묶어드렸는데요. 어제장 급등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장은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결국에 꺼내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오는 11월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게 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LH가 3만 6천 가구까지 사들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어제 열렸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모멘텀들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더불어 어제장 건설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시간 후에서는 또 그린벨트 해제 관련 종목들이 일부 움직였습니다. 방금 보신 신원종합개발 어제 시간 후 상한가로 2,880원을 기록하는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관련 종목들 체크해드릴 수 있겠는데 SG세계물산이라든지 백광산업, 성창기업지주 같은 종목들까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어제 일본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연 앞바다에서 4시 43분 정도에 7.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소 12명이 다치고 가혹 두 채가 무너졌다고 일본 외신 측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번 지진 이후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 검토회를 거쳐서 태평양 연안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판단했으며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기상청에서는 이번 지진에 대한 규모를 6.9로 발표를 했다가 7.1로 상향 수정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진원 깊이는 3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에서는 과거 30년에서 35년간 간격으로 지진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일주일 내에 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자연재해에 대한 또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질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아지질, 사명행태, 대창스틸 같은 종목들이 묶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종목 시간에서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실적 보겠습니다. 넷마블 실적 좋았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1,112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매출 역시나 7,821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29.6% 증가하는 흐름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회사 설립 이후에 분기 최대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은 핵자로 전환됐다는 분석입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보시더라도 매출은 1조 3,675억 원, 에비다가 1,938억 원, 영업이익은 1,14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분기 해외 매출이 5,90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매출 비중으로는 북미가 40%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넷마블은 올 하반기에 7개의 대제 키우기를 필두로 해서 킹하서, 레전드라이즈,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 리본 같은 4개의 신작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 혼자만 레베러 어라이즈와 레이븐2의 신작들의 흥행과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넷마블까지 함께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넷마블 차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시간회사와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요. 게임주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넷마블 보시면 일단은 긴 기간 좀 횡보하는 모습의 차트를 가져가다가 7월에 한 차례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위쪽으로 상향되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도 함께 상회하는 흐름 속에서 과연 오늘 장에서는 실적 모멘텀 어떻게 반영될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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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